날씨가 8시쯤 됐는데 날씨가 8시쯤 됐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덥기도 좋고 깜짝이야 안녕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정신 팔리면 안 되는데 너무 예쁘다 영웅이도 시내보라 ㅋㅋ ㅋㅋ 영미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가방 가방 있잖아 이제 나오자 영미 안 돼 영미 나와 가자 영미야 가자 영미 가자 영미야 가져온 거야 이거? 가자 영미 영미 올라와 올라와 이거 내려가래 지금 걸은 지 1시간 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영미 때려 보자 영미야 영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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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서 망가졌는데 롬이가 다행히도 이런 생당근 이런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개들한테 되게 좋거든요 건사료조금이랑 생선들 말린거 당근이 조금 많긴 한거 같은데 당근 너무 많이 사가지고 형 올라와 옳지 고로 처음만부 잘했어 결국 오늘은 히치하이킹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오더워져서 지금 여기 보직자분들 계시는 곳에 같이 혹시 텐트 쳐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그리고 오늘 히치하이킹만 벌써 한 7시간? 8시간? 뭐 연속으로 한 건 안 했어요 일단 빨리 설치하고 저도 짐 다 넣어놓고 좀 쉬고 싶어요 오늘 저기 노숙자분들이랑 잘 놀고 있어요 excuse me 여기서 이따가고 싶어요 집사람카? 다시 그 다음은 외부아 오늘 여쭤봐요 여보세요? 러시아, 더욱 명성? 러시아,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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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러시아 분들이래요, 러시아 분들 되게 친절하세요 오늘은 좀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도 있고 절대로 안찍고 깡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보면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싶고 사실 저도 지금 되게 많이 다진 건 아니지만 저분들처럼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 여행자로서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으려고요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명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쫄아있어요 텐트도 막 흔들리고 오늘은 최대한 빨리 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